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 매거진의 유희정입니다. 설 연휴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웬일인가요? 갑자기 또 한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얄미운 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라이프 매거진은요. 날씨랑 상관없이 따뜻한 소식들 갖고 왔습니다. 그 따뜻함으로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그 다음 순서는요. 누구나 선망하는 외제차, 누구나 타고 싶어하는 외제차.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외제차 너무 타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비싼 부품값이에요. 사고 한 번 나면 그 부품을 가려고 하면 정말 이 돈이라는 게 그냥 한 번에 훅 빠져나가니까 외제차는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입차 부품 정비 전문센터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너무 외제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국내 자동차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는 수입차. 하지만 보증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 수입자동차 오너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부품값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10여 년간 하이드로 크레인과 해외 중장비 부품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공급하고 있으며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입자 부품과 정비공구, 정비기술, 튜닝 부품을 시장에 공급하며 혁신적인 경영기법으로 국내의 수입자 부품 시장과 경쟁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입차 판매량에 비해 전문 정비업체는 턱없이 부족했는데 일부 센터에서 부품값과 정비수거에 대한 폭리를 취해왔지만 이제 다양한 부품과 마진을 뺀 값으로 저렴하게 수입차 수리가 가능해졌다. 벤츠에서 토요다까지 모든 수입차 부품들을 취급하며 공급하는 OEM 부품들은 현지 해외 공장에서 직접 공급됩니다. OEM 부품들은 ISO 90001 인정과 아메카를 획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로 조잡한 중국산이 아닌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수한 품질의 부품들을 공급합니다. 또한 수입자뿐만 아니라 국내 전차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튜닝 부품들로 함께 제공합니다. 전국 각질 수입차 전문 수리센터에서 필요한 부품을 요청하면 즉시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춰 대리점주와 수입차 오너들에게도 그야말로 희소식이다. 예전에는 딜러나 부품 판매상을 통해 공급을 받아서 평균 15일 정도 기간이 걸리는 애로사항이 있어 많이 불편했는데 현재는 이 업체를 통해 공급받으면서 공급기간이 훨씬 단축되었고 가격은 기존의 절반 수준이어서 품질 수준 또한 월등하여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일부 수입차 수리센터의 풍미를 막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수입차 부품 대리점 창업을 제안하고 있다는데 무엇보다 단순한 대리점 관계가 아닌 미래를 함께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더 의의가 깊다. 현재 수입차 부품 시장은 거품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 공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부품을 직접 대리점에 공급함으로써 유통과정을 최소화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가격의 거품을 많이 뺐습니다. 대리점 가맹비에 있어서도 파격적인 조건인 가맹비 500만 원으로 수입차 부품과 정비공구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현재 전국에 20여 개의 대리점이 가맹되었으며 대리점을 계속 넓혀갈 계획입니다. 소비자는 값싸고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수입차 부품을 예비 창업자들은 부담 없는 자본에 안정적인 사업 시작으로 이제 함께 성공할 일만 남았다. 와 정말 좋은데요. 소비자는 저렴하게 부품을 구입할 수 있고 창업 중 정직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금상첨화인 것 같습니다. 자 라이프메가진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소식 되셨나요? 내일 모레면 정월 대보름이네요. 와 정말 그때는 호두 뭐 땅콩 여러가지들 다 사가지고 깨면서 그래 모든 안 좋은 일들 슬픈 일들 다 물러가라 하면서 여러분들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소원 빌시면서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소망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 갖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